지금 시작하는 중 치에놈이 계단이 있어 저희들 여기서 뭐하냐 어..어..어.. 으악!! 조심해 발목.. 처음에 시작은 저거 했어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자..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래 자 가자 신속히 도와라 팔로우 팔로미 도와라 누구야? 산사람 저기 땡기 땡기 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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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다 뭐냐? 너 뭐야? 너 뭐여? 사라졌다 진짜 이거..괜찮은거잖아 이거 불안한데? 형님 나 이거 불안한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나 불안해 지금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형님 줘 줘 뭐야? 어떻게 해? 정신 바짝 챙겨 숨어있지 말고 안에 누구야? 안에 누구야? 뭐야 방금 유리 밟은 소리 우리 말고 우리 소리 아니야 우리 소리 아니야? 나도 아니야 야 이거! 뭐야? 너 왜그래? 야 너 옆에 뭐 있었잖아 왜 몰라 너 정신이 잘 차려 네 정신이 잘 차려 잠깐만 너 주위에 한번.. 어? 어? 뭐 이 새끼바람 뭐 이 새끼바람 뭐 이 새끼바람 우리 뒤에서 뭐 하냐? 우리 뒤에서 뭐 해? 뭐 이셔? 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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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야... 여기 있다 근처다 asked 근처다 근처다 뭔데? 문구 반장 정신차려! 너 괜찮아냐? 네 진짜.. 거의 오늘 캐션이 갑자기 니가 더 귀신같아 저승사자냐? 저승사자냐고 오가도 무사 죽겄네 컨셉이 시커메여서 뭐냐 얼굴까지 다시.. 이꼴 아이! 이꼴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무사 죽겠구나 지금 있다니까 어디? 말은 들린다 여기 있는거 맞죠? 지금 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있잖아 형 아 있구나 아 있네? 앞에 여기 있잖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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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이거.. 산에서.. 뭐야 이거.. 와.. 와.. 치겠다.. 저거 봐라.. 저기 거기서 뭐하냐.. 숨어서.. 우리 계속 빼꼼 쳐다보구만.. 야.. 너.. 왜.. 뭐야.. 오.. 안 말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자.. 2층에 누구 하나 올라갔다.. 2층.. 2층 누구 하나 올라갔다고.. 100%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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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여기.. 뭐야.. 이 방.. 지금 이 방에 있어.. 기다려.. 지금 계속.. 한 칸 또가 흘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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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으니까 나가는 소리가 뭐냐.. 필요 없으니까 나가는 소리가 뭐야.. 들어갈게.. 들어가봐도 되겠지? 뭐..? 뭐라고..? 뭐라고..? 얘기해봐.. 들어와도 되겠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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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도 되겠지..? 어떡해.. 자꾸 나와라.. 진짜.. 가버렸다.. 가버렸어.. 가버렸어.. 진짜 뭐하자는거야.. 진짜.. 가버렸어.. 뭐지..? 여기 있었단 말이야.. 분명히 여기 있었어.. 저 벽 뒤에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 있었단 말이야.. 지금 산 어디에.. 어딘가에 있네.. 산 여기 어딘가에 있었단 말이야.. 산 어딘가..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너 방금 봤다.. 너 방금 봤다.. 거기서 뭐하냐?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지금 산에 있는게 하나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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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산에 있는게 하나가 있는게 하나가 되겠다.. 안 들어가게.. 더! 안 들어가게.. 정부는 trouver Than .. 뭐? 우리는 둘인데? 쇠시라는 소리는 뭔 소리야? 우리는 둘인데? 왜? 눈물이야? 아니요.. 이 꼴이랑 모텔에서 샀지만 아무 일 없었습니다 전 남자 안 좋아해요 여자만 좋아합니다 임신 아니에요 이거 다른거 아니야? 다른거 보겠습니다 방송보고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 아니면은 지금 우리를 방송보고 따라왔다던가 그러게밖에 해석이 안돼 그러게밖에 해석이 안돼 우리 뒤에 따라왔다는 사람은 뭔 말이야? 우리 뒤에 따라왔다는 사람은 뭔 말이야? 뭐지? 뭔 말이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주라 우리를 따라왔다는 소리 뭐에요? 얘기해봐 얘기해봐 우리 따라왔다는 소리 뭔 말이야? 아니요 아니요 죽은 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산자를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산자! 기다려.. 방금 옛날에 얘기 하나 드렸다 방금 옛날에 얘기 하나 드렸다 우리가 오기 전에 누구 하나가 다녀갔다는 소리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거야 그냥 일반사람은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세명이라고 얘기하는거 같아요 그래도 세명 또 뭐라고 얘기한다 또 뭐라고 얘기한다? 또 뭐라고 얘기한다? 어딨어? 뭔 소리야?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 얘기해봐라 얘기해봐라 나 앞에 얘기했을 때 나 앞에 얘기했을 때 또 뭐라고 얘기해? 나 앞에 말해봐라 나 앞에 이야기해 나 앞에 얘기해 나 앞에 얘기해 가 보자 여기 옥상 있어? 뭐야 이거? 이게 그리 뭐여? 이게 그리 뭐여? 뭔데? 왜 이렇게 오라고 막 안았어? 이거 뭔데 지금? 가 보자 너 뒤에 누구여? 뭐야? 뒤에 누구여?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나 그냥 살 뻔했다 그냥 살 뻔했다 나 그냥 살 뻔했다 뭐야? 나 그냥 살 뻔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아.. 담벙대는게 자기라.. 시청자들한테 이 카메라는 눈이 눈이고 기어 이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 우리 안전을 위해서 바닥은 여기 두면 보이질 않아 다치더라도 내리고 하진 않잖아 담벙된다고 그런.. 화석이 하지말고 들어 봐봐 카메라를 들어 봐봐 방금 물 마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고 들어오네 여기 안으로 찾고 들어와 닥터들인가..? 진짜 죽었겠네.. 닥터들이 있겠네.. 왜 그래 진짜.. 하지마라.. 깜짝이야..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진짜.. 와.. 나 방금 전에.. 깜짝이야.. 나 남자 얼굴 봤어.. 남자 얼굴 봤다고.. 와.. 놀래라.. 자국이 있거든.. 근데 목 자국도 봤어.. 점머.. 점바공.. 다시 점마 돌아가자.. 쯧%,$%$%&$%%&X$%%&%$%&%$%%&%$%$%&%$%$%&%$%&%$%&%%&%$$%&%$%&%$%%&%&$%%$%%$%&&%%%$% 이거 떨어진거에요? 뭐야? 사람이 했다 가면은 분명히 발자국 소리가 난단 말이야 지금 여기 유리가 있으니까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절대 아니다 이거 사람은 절대 아니야 이거 이게 차가기 때문에.. 계시요? 여러분들.. 지금 기운이 아직 안 느껴져요 지금 아깝지만 하고 지금 틀려요 안계시요 뭐지? 그 말만 하고 지금 어디로 갔나? 그 말만 하고 진짜 궁금하네 그 셋이란 말 둘이 아니라 셋이구나 라고 했던 말 뭘 의미하는 걸까? 카메라까지 세 명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초반에 엄청 시계 달렸거든요 처음부터 속딱이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자부터 그리고 막 그림이 자빠진 우리를 위협하지 않나 지금 별의별 현상들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를 보고 셋이라고 했던 말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종평을 하자면은 아..뭐라 해야 되지? 뭔가 우리를.. 간을 본 곳에 맞다 우리를.. 항상 말하잖아 우리한테 어? 저것들이 나를 보내? 내 얘기를 듣네? 이러니까 조심해 오우.. 오염해 x3 오염해 x2 조심해 칼을 해줄까? 등이 비었네요 등이 비었어요 있는 거라고는 이 꼴이 세브라밖에 없네요 있는 거랑 불알밖에 없어요 가지는 건 불알밖에 없습니다 또 풍선으로 보이냐 시청자들은 저게 불알로 보이고 나는 풍선으로 보이고 이 꼴이 네 불알 어제 한창 여기다 넣어버렸냐 이제 수술하려고 고객님 첫째 수술을 해보려고?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불알만 성장해버렸네 불알만 찍어버렸냐 지방이 갑자기 불알로 가버렸네 졸라게 대구빵만 해버렸네 대구빵만 해버렸네 대구빵만 해버렸네 대구빵만 해버렸네 대구빵만 해버렸네 이리완이 이제 수술을 해보렸네 대구빵만 해버렸네